저는 마른이 해야 해서 1위 하는 오미자토모카즈입니다. 와우! 아닙니다. 응상! 응상! 아! 감사합니다. 제가 크게 지루품했는데 이것보다 또 하나 마음에 들었으니까 조금 아쉽지만 사랑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저와는 제품은 아마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제가 맞출 수 없다. 잘 모르겠는데 이한리 상? 이한리 원장님은 자주 만났고 제 제품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? 오토화크는 진짜 어려워서 제가 몇 년 해도 만족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오토화크는 나한테 이거 미영 인생? 감사합니다. 이거 찍어도 돼요? 아 네 찍어도 괜찮아요? 올리셔도 돼요. 오! 그래서 올리셔도 돼요. 도로스입니다. 그래서 올리셔도 돼요. 갑자기 이렇게 저는 올리셔도 돼요. 가르침어요. 목소리가 보시데요. 그릇 하지만 일정도 없다고 너무